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웃을 날이 옵니다 거의 80을 바라보시는 우리 권사님의 그 육체 7번 심장에 멈춘 의학적으로 준비하라고 했던 그 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을 날을 주시고 또 기쁜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윤신혜 집사님 작사 작곡하신 찬양 우리 교회 찬양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 찬양인데 오늘은 좀 손뼉치면서 기쁘게 한번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마음대로 우리 찬양팀한테도 그랬어요 이 찬양 그냥 여러분들 프리스타일로 오늘 불러보자 마음껏 한번 우리 부르면서 우리 함께 플레이 앤 플레이 함께 부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나머지 사랑 우리들을 구원하신 나머지 사랑 우리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 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 함께 모여 교회가 되며 예배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름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며 교제가 사랑이 되며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며 단층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아버지 사랑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서로 다른 곳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름이 기도가 되고 나름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며 교제가 사랑이 되며 우리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며 단층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름이 기도가 되고 나름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며 교제가 사랑이 되며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며 단층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몸을 아직 안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날도 안 움직이시면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몸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춤추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과 또 감사함과 여러분들 몸짓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 함께 모여 교회가 되며 예배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이 기도가 되고 나는 이 기도가 되고 나는 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면 교제가 사랑이 되며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면 위로가 되면 간증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에 사도합니다 온 세상이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아버지 사랑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소도 다른 곳에서도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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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면 교제가 사랑이 되며 우리 함께합니다 나누미 나누미 은혜가 되면 간증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에 사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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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면 간증이 찬양이 되는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면 간증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에 사도합니다 그런 기회되기를 간절히 선호합니다 할렐루야